한 번 누르면, 이게 촬영이 되는 거야 여기, 깜빡 한 번. 한 번 더 누르면. 우리 깜빡깜빡 하면. 이게 이렇게 화면 안 보여서 찍히는 상태야 지금. 한 번. 아,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거기가 전망대인가봐. 여기 내려오는데 전망대가 저쪽에 있구나. 여기. 여기. 여기있고 해안가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건가 봐요. 해안가 좋네. 완전히 졸업기네. 해안가 부서지역лагحمors 위멸 낭비 난발 해안가 부러지네요. 해안가 부서지역 해안가 부서지역 해안가 부서지역 해안가 부러져ян시 옛날에 어릴때 낚시했었는데 없어졌어? 물을 흘려는 아 그쪽이야 그쪽이야 이쪽으로 더 와요 아 그쪽이야 제발 아 그쪽이야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